주요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. 1, 2, 3, 4번 홀까지 버디인데 5번 노랫도 버디. 시작부터 5톤 연속 버디를 기록한 김태훈 선수. 김태훈 선수, 김태훈 선수, 5번 홀. 이 샷이 말예술이었습니다. 자, 홀 옆에 붙으면서 또 한 번 버디 찬스. 이게 들어가면 코스 레코드 새롭게 경신과 함께. 자, 그릴 지나갔는데 들어갈 뻔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코리안토어 공화회역 덩브로 부산 오픈. 우승자는 김태훈 선수입니다. 네, 마지막 날 63타 코스 레코드를 경신하면서 고리안토어 통산 3승을 기록하는 김태훈 선수.